기도합니다 청안수 놓고 손발이 다 닳도록 갯짓 떠난 우리 장남 아프지 말기를 공부하는 우리 둘째 잘되기를 제가 한 둥이 우리 셋째 꿈 미뤄지기를 걱정 많은 막내 아들 아픈 손가락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말은 없어도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갯짓 떠난 우리 장남 아프지 말기를 공부하는 우리 둘째 잘되기를 제가 한 둥이 우리 셋째 꿈 미뤄지기를 걱정 많은 막내 아들 아픈 손가락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말은 없어도 별이 되어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 말은 없어도 달이 되어 기도합니다 건물질러 대중씨가 오늘 아침인다 빤티는 시도 spectacle 대학군 기세랑 대단합니다 이번에 미스터트롯스의 두호는 대학군을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아 대학군 투체입니다 예 아 그리고 한 명이